자, 이천 17일 거창 힙풍거축축제특기 조정입니다. 공개왕성!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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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정입니다. 자,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바로 거추라고 합니다. 생활한 거춧가루가 담긴 아삭아삭한 김치맛에 가면은 가반그릇 뚝딱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뭐 또 올리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역시 그렇게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. 김용림 씨의 문으로 전하라. 부수같은 인생! 고창흠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부수같은 인생!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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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 후랄후랄 돌아본다고 누가 내 맘 알지요 어차피 내가 격한 희압이야 어차피 내가 격한 희압이야 사랑을 살리요 어차피 내가 격한 희압이야 아가씨 esto 그나와도 inherited l changed to the least 아름다운 어차피 Atlantin 인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